이미 대학 간 고3 양이들 어서오고 안녕하십니까 메가스터디의 수능 수학 트렌드를 리더하고 있는 트렌드 리더 수학 강사 이승효입니다 이미 대학 간 고3은 아무도 없어요 근데 마음만은 그냥 이미 대학 간 것 같은 여러분들 어서 들어오시고 고3 양이들을 위한 캐스트가 되겠습니다 시간 없으니까 1.5배속 2배속으로 들으셔도 되고요 이거는 선생님이 작년에 내가 이렇게 고3 양이 제수량이 이런 거 그려드렸는데 그때 고2였던 친구들이 고3이 된 거죠 지금 보면 이렇게 엎드려가지고 밝은 표정으로 실무 벅벅 풀고 있습니다 어떠니 요새 여러분들 지금 고3이라는 얘기는 여러분들이 태어나서 이런 상황을 그냥 처음 겪는 거지 그치 모두가 그래 그렇잖아 태어나서 고3을 두 번 겪는 일은 없잖아요 그렇잖아 뭐 제수삼수를 할 수도 있겠지만 고3이라는 거는 되게 좀 뭔가 좀 되게 특수한 시기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이게 마음이 그렇게 좋지는 않을 거야 근데 또 그렇다고 한편으로는 그렇게 많이 우울하거나 그러진 않을 수도 있어 나도 고3 때 생각해 보면은 그때가 막 되게 재밌었거든요 뭔가 되게 즐거웠어 특히 막 고3 여름 이럴 때 되면은 뭔가 내년에는 이제 대학을 가는 거니까 뭔가 이렇게 기분이 뭐 좀 표현하기 좀 그런 거 같아 막 기분이 좋다고 할 수도 없고 뭐 불안한 마음도 막 섞여 있고 이런데 어쨌든 학교 가면은 그냥 너무 너무 재밌어 맨날 막 뭐 친구들이랑 막 놀고 막 맨날 뭐 게임 해가지고 막 모두가 매점 가서 뭐 빵 사봐라 막 이런 거 하고 막 그랬었거든요 근데 물론 여러분들 이제 마음 한구석에는 되게 그 힘든 게 이게 숨어 있겠지 애들이랑 막 깔깔깔 대고 막 그러고 친구들하고 그러고 있어도 힘들 수가 있는 게 일단 첫 번째로는 그 고3 때가 자존감이 되게 떨어지는 시기인 것 같아 그러니까 고1,2까지는 그냥 뭐 모두가 다 똑같고 우리가 이 학교를 다니는 게 그래도 익숙하잖아 초등학교 때부터 시작했으니까 벌써 10년이 넘었다고 한 10년 동안 이내는 학교 먹어서 다녔어요 뭐 10년 넘고 10년 가까이 지금 급식을 먹고 있잖아 그렇잖아 되게 그냥 익숙하니까 이제 그런데 이제 고3이 되게 되면 뭔가 이렇게 자꾸 비교하게 되는 게 생기는 것 같아 누구는 아 벌써 얘는 뭐 수시로 잘 갈 게 뭐 거의 확정인 애들도 있고 그렇지 않아요? 왜냐하면 중앙고사 끝났으니까 내신 성적은 이제 나왔으니까 아 쟤는 대학 잘 가겠네 뭐 이렇기도 하고 또 뭐 공부뿐만이 아니라 그렇죠 사실은 여러 가지 이제 뭐 비교가 될 수도 있잖아 뭐 외모적인 부분이라던가 아 나는 왜 이렇게 뭐 피부가 안 좋지 뭐 나는 왜 이렇게 살 빼고 싶은데 살이 안 빠지지 등등등 뭐 여러 가지 있을 수 있는 것 같아요 뭐 어떤 뭐 경제적인 부분이라던가 뭐 그런 걸 수도 있고 좀 그 자존감이 되게 바닥으로 떨어지는 그런 시기인 것 같아 근데 어쨌든 여러분들 좀 믿으셔야 되는 거는 여러분들 이제 지금의 이 상황이 평생 이어지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어 그렇잖아 지금 보면은 막 다 아 막 좀 별거 내가 내가 왜 이러나 내 자신이 초라해 보이고 막 그렇지만 몇 년 후에는 다 여러분들은 아주 멋진 사람이 되어 있을 거야 아 다 뭐 대학교를 졸업해서 멋진 성인이 돼서 뭐 완벽하진 않더라도 하고 싶은 거 하면서 뭐 즐기기도 하고 축제도 즐기고 뭐 연애도 하고 내가 원하는 일도 하고 돈도 벌어가지고 사고 싶은 것도 사고 다 그럴 거란 말이지 음 그런 시기가 누구나 옵니다 누구나 오는데 그냥 지금은 그 어떤 시기에는 뭔가 이렇게 아 내 인생이 왜 이러나 막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는 거야 그런 거 같아 그러니까 그런 어떤 되게 우울함이 기본으로 깔리는 시기가 이 고3 수험생의 시기 맨 뭐 남학생들이라면 또 군대 가면 또 그런 경험을 또 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뭐 이제 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외국에 처음 나갔을 때에도 외국 생활 처음 할 때도 약간 또 그런 느낌이 들기도 하고 뭔가 내가 약간 그 세상에서 가장 못난 사람인 것 같기도 하고 막 그런 생각이 들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 좀 스스로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갖지 마시고 좀 칭찬 많이 해주고 항상 좀 긍정적으로 생각하려고 노력을 했었으면 좋겠다 고3이니까 지금은 다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이게 고3들 여름방학 때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까 뭐 이런 얘기를 사실은 해달라고 요청을 받아서 선생님이 캐스트를 찍는 건데 뭐 내가 너희들한테 야야야 이거 해라 뭐 저거 해라 이렇게 한들 여러분들이 뭐 이렇게 귀에 잘 들어오진 않을 것 같아 뭐 그렇게 생각하거든 왜냐하면 고3이라고 하면은 막 주변 친구들도 있고 막 분위기도 있고 막 이러니까 약간 휩쓸려 갈 수 있는 시기라 그 시기에 그래 나는 남들이 가지 않는 길을 나 홀로 가겠어 이러면서 막 꿋꿋하게 버티기가 사실 되게 쉽지는 않아요 물론 그렇게 하는 학생들이 잘 하겠지 잘 할 거고 여러분들도 다들 현명하게 자기에게 맞는 선택을 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내가 막 너희들한테 야야 니네 이렇게 안 하면 큰일 나 막 어때 막 이렇게 얘기하고 싶지가 않아 막 그렇게 얘기하고 막 겁쳐봤자 뭐 무슨 의미가 있나 막 싶기도 하고 그렇고 그래서 일단은 좀 힘내라는 얘기를 해주고 싶은 거지 좀 자존감이 좀 떨어지는 그거를 잘 추스리면서 남은 기간을 잘 버티셨으면 좋겠는데 근데 이제 한 가지는 얘기를 해드리고 싶은 게 있어 그건 뭐냐면 제목이 대학 간 고3들 그러니까 마음속으로는 지금 막 대학을 간 것 같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쨌든 급식 먹는 애들 중에서는 지금 가장 나이도 많고 경험도 많고 그렇잖아 그러니까 이제 뭐 고성인이잖아요 여러분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도 스스로 판단할 능력이 생겼고 뭐 이제 아 나도 이렇게 하면 돼 라는 여러 가지 주관들이 있을 거란 말이지 이제 그러다 보면은 고3 학생들 보면 되게 안타까운 게 그래도 아직은 고3이고 수험생이니까 좀 더 겸손한 마음으로 어떻게 하면 좀 더 배우고 내가 성장할까 이런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약간 뭔가 그 스스로 좀 위에서 이렇게 내려다보는 느낌으로 뭔가 이렇게 다들 막 평가하고 싶어 하고 뭐 예를 들어서 메가스터디에 와서 수업을 듣는다 그럼 내 수업을 듣든 누구 수업을 듣든 여러분들이 다 여러분들보다 수학을 잘하는 사람한테 배우는 입장이잖아 뭐 국어도 그렇고 다 마찬가지인데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아 좀 누구한테 좀 더 많이 배울까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아 뭐 이게 더 좋은 건가 저게 더 좋은 건가 막 이렇게 막 그 뭐라 그래야 돼 어 판단 한다거나 약간 그런 경험 경우도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은 정작 자기한테 필요한 거를 잘 못 챙기게 되는 거지 실속을 챙기셔야 돼 여러분들 수험생은 어쨌거나 성적을 잘 봐서 입시를 성공적으로 잘 마치는 게 중요한 거잖아 그렇잖아 그러려고 그러면은 남들이 다 하는 거 뭐 우르르 따라가면서 하고 막 이게 좋다더라 저게 좋다더라 하면서 약간 그 무슨 비평가처럼 평론가처럼 그런 태도를 하시게 되면은 진짜 큰코닥칠 수가 있고 여러분들이 자기한테 필요한 게 뭔가를 좀 냉정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부족한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그게 뭐겠어 사람들마다 다 다를 거 아니야 그렇잖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 다 모르니까 처음 경험하는 거라서 뭘 어떻게 해야 되지 모르겠으니까 뭐 이것저것 유튜브도 찾아보고 뭐 친구들한테도 물어보고 그럴 수 있는데 거기에서 그냥 아 뭐 이게 좋다더라 라고 하면서 이렇게 막 휩쓸려가고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그냥 끊임없이 내 자신을 바라보고 나는 지금 어떤 상태인가 이런 생각들을 좀 하시고 그럼 내가 지금 이런 부분들을 더 채워나가고 성장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무엇인가 그런 것들에 대한 생각을 조금씩이라도 더 하면 좋지 않을까 여러분들도 이제 성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 대해 스스로의 판단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는 이제 나이가 된 거고 이게 이제 고3이 딱 끝나고 나면은 많은 학생들이 되게 후회를 많이 하는 게 아무도 나에 대해서 책임을 져주지 않는구나 이런 거를 이제 나중에 깨닫게 되면서 약간 후회를 하게 되는 학생들을 많이 본단 말이지 거기서 이제 책임져준다는 거는 뭐 아무리 내가 여러분들을 뭐 끝까지 책임지겠다 혹은 뭐 카운트다운 하면서 매일매일 하루 한다 한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그 최종적인 결과에 대한 거는 다들 그냥 자기 결과를 받아들이게 되는 거잖아 그래서 자기가 판단해서 결정한 것들에 대해서는 그냥 온전히 자기 책임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무조건 좋아 야 당연히 이게 좋은 거지 이거 해 그냥 너는 지금 이거 해야 돼 막 이런 얘기를 듣고 이렇게 따라갔는데 막상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게 채워지지 않았어 성적이 안 나와 그거에 대해서는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는 거고 진짜 재수가 없어서 수능을 망쳐가지고 여러분들이 재수가 없어서 재수를 하게 되면 그거에 대한 괴로움을 여러분들이 다 감당을 해야 된다는 거 물론 너희들 알아서 해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닌 건 알죠 당연히 이제 나는 여러분들이 진짜 다 잘 됐으면 좋겠고 어떻게 하면은 마지막 하루까지도 여러분들 포기하지 않고 성적을 올려줄까 이거에 대한 고민을 진짜 밥 먹고 그것만 하는 사람이긴 하지만 여러분들도 그런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다 대학 간 것처럼 아 이렇게 막 아 너무 즐거워 이렇게만 하다가는 올 한 해가 좀 나중에 후회가 되는 그런 한 해가 될 수 있어요 자 이제 여름방학 굉장히 중요한 시기죠 자 무슨 얘기 하는지 여러분들 알겠어요 들뜨지 말고 대학생 된 것처럼 그렇게 하지 말고 일단은 최대한 겸손하게 지금 내 상태를 알아가는 데 노력을 해라 근데 물론 그게 가장 어렵거든요 그게 가장 어려우니까 선생님 잘 모르겠습니다 하는 사람들은 Q&A 게시판 찾아오시면 선생님하고 또 같이 하는 또 훌륭하신 선생님들이 진단도 해드리고 그럴 텐데 거기에서 여러분들이 좀 유연한 사고를 좀 가졌으면 좋겠고 내가 이 전 캐스트들에서도 여러 가지 얘기했기 때문에 길게는 얘기 안 할게 그 전에도 뭐 고정관념을 버려야 된다 뭐 지금 시기에는 무조건 뭐 해야 되고 이런 고정관념 같은 거 버려라 뭐 이런 얘기들을 했고 여러 가지 얘기들을 했으니까 다시 중복되는 얘기는 안 할게요 그래서 고3들은 특히 좀 선생님이 챙겨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는 것 같아 이게 메가스터디 인강을 드는 학생들이 요즘은 재수생 이상 그러니까 N수 비율이 점점점 더 늘어나고 있거든 옛날 같으면 수능하면 대부분 고3이고 N수 조금이고 약간 이런 느낌이었다 그러면 이제 좀 바뀌어서 특히 메가스터디 인강을 가지고 공부하는 학생들은 고3이 더 소수예요 고3이 더 소수야 그러니까 얼마 안 되는 그 학생들을 위해서 내가 더 신경을 쓰게 되고 그런 것 같아 N수들은 내가 이런 얘기 안 해도 다 알아 다 내가 이게 문제였구나 내가 진짜 무지성으로 끌려가다 보니까 이게 성적이 안 오르는구나 똑같이 끌려가는 것 같았는데 아 쟤한테는 저게 맞는 거니까 내가 성적이고 쟤는 성적이 올라가도 대학 가버리고 나 혼자 남아있고 막 이런 것들을 이제 몇 번 경험하다 보면 이제 본인한테 필요한 거를 찾아가게 되죠 이제 고3들은 그러기가 좀 쉽지 않은 시기라는 거 나도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승효라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아마 뭐 나를 잘 모르고 이승효가 누구지 뭐 이럴 수도 있는데 내가 전문으로 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막혀있는 어떤 벽을 뚫어들이는 거예요 그거를 내가 전문으로 하고 그 막혀있는 벽이라는 것은 뭐 진짜 나는 수학을 너무 어려워 뭐 이런 사람들도 있을 수가 있고 아니면은 뭐 4점짜리 문제가 안 풀려서 뭐 60점대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3.5 그러니까 예전에는 사실 공부 좀 잘하는 것 같았는데 6평 보고 나니까 성적이 막 60점 대, 70점 대 이렇게 나오면서 뭐지? 뭐 계산 실수를 왜 이렇게 많이 했지? 뭐 이런 사람들도 있을 건데 그런 사람들이 이제 계속 그 3.5의 벽에 부딪혔을 수 있거든 그 다음에 더 올라가다 보면 뭐 1.5의 벽 이런 것들도 있을 거고 그래도 이 캐스트를 찾아보고 있을 고3 정도면은 공부를 좀 잘 하거나 뭐 수학을 어느 정도 하는 학생의 가능성이 높기는 한데 뭐 각자 다들 자기의 벽에 부딪혀 있겠지? 그 벽을 뚫어들이기 위해서 선생님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커리큘럼이라던가 이런 것들은 이제 커리큘럼 가이드 영상을 보시면 돼요 하반기 커리큘럼 다시 찍어드렸으니까 그거 참고로 해주시고 여러분들이 이제 여름방학하고 남은 하반기 잘 맞춰서 꼭 올해에 성공을 하셨으면 좋겠네요 그래서 고3량이 이걸로 끝내야지 재순양이 되고 삼순양이 되면 안됩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죠? 이제 이런 얘기하면은 또 이거 이제 밥 먹다가 이제 할 거 없는 앤순양이들이 또 들어와가지고 댓글에다가 이제 고3량이들 막 놀리고 있을 것 같아 괜히 놀리지 말고 야 니네들 한번 경험해봐라 막 이러고 있을 건데 여러분들은 다들 현명하게 결과를 안 좋은 결과를 경험하기 전에 전에 미리 준비하고 미리 겸손하게 준비하는 그런 학생들이 다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들 화이팅 하시고 또 수업과 다음 캐스트에서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3 화이팅! 고3량이들 화이팅!